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영상은 여행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것도 부산으로 촬영도 잘 마쳤고 뭐라 그럴까 정신을 다시 계기를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조금 다녀올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산에 가서 지인들도 만나고 겸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도록 몸을 잘 사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부산을 가보는 거라 얼마나 변화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 버스 기다리고 비행기 타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무사히 조심히 안전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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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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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 봐본 포항이라 많이 어색어색합니다. 일단 해운대톱으로 조심히 이동해볼게요. 보고했나? 부산에 잘 도착했습니다. 와우 와우 뜨겁다. 선글라스 빼야되는데 깜빡했다. 아무튼 무사히 잘 도착해서 밥부터 먹고 한번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겠습니다. 와우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.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.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. 와우 와우 하나 한명도 없네요. 아니 있긴 있는데 늘 생각했던 해운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. 와우 생각해보니깐 부산행 때 찍었던 과거가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. 와우 좋다 오 어떤 맛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